새우 맑은 탕 구할 때 입맛 되면 대하철 시작이 돼요. 새우를 가지고 맑은 맛을 내게 한 번 준비했고요. 자 그러면 새우 맑은 탕. 이 맑은 탕이 참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. 아... 맛있어. 진짜 깊은 맛이 나네. 질기 새우 대가리를 먼저 볶으면 더 고소하고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차원이 다른 감칠맛의 새우 맑은찌개가 완성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